자 대기 대기 김대기 2초 남았고 자 10초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7 6 5 야 하루에 한 번 밖에 못산다 아 야 총코인은 뭔데 야 대박이다 아 난 못붙겠는데 지금 아직 야 근데 이게 한 번 밖에 못사기 때문에 야 요톤상장 야 무려 3개나 줘 이것도 아 근데 중복이 없다 오 39인 당첨됐어 와 뭐야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그러네 바로 돌리니까 되네 펜무제 연장권 받았어 오 신기해 자 지금 이형님께서 우리 시청자분인데 12시 되자마자 모아가지고 400개에요 와 미쳤다 야 400개는 무조건 나와야된다 이거 폭스 뽑아드릴게요 형님 제가 폭스 이거 폭스 안나오면 개호바다 인정 일단 딱 다섯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면 한 번 치고 물량이 안빠진다 코인 두개 남았을때 가자 하나 둘 셋 와 왜 이렇게 안나오냐 진짜 운으로 뽑아야돼 지금은 내가 꿀패가 안돼 앞전에 꿀패 대고 했는데 어 코인 너무 안빠지네 어 차관계 마무리 롱 아가 야 잘 안뽑힌다 이제 오 뭐야 갑자기 존나 빠짐 스테se Warner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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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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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넘기죠 형님 아 근데 유통상자 3개씩이나 뜨네 개쩐다 아 미친 장난똥 때리나 벌써 퀴즈 매진이냐 자 루치주머니 빨리 가져가십시오 자 중요한건 루치주머니 이렇게 가져가도 좋아하지마십시오 100만 루치? 절대 안떠요 제가 루치주머니만 한 500개 까봤는데 안됩니다 100만 루치 퀴즈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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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았는데 솔직히 원판 맞지 얘들아 좀 참자 조금만 조금만 참자 아 이게 안걸려 아 이거 좋았는데 타이밍 아 이게 안걸리네 아 미르딘 흑기사 다 빠지면 쭉 달려야겠다 이거 황금기사 황금기사는 스펙터 빠지면 쭉 달려야죠 이거는 진짜 와 미친 물량 빠진다 퇴가 좋거든 이게 와 씨 야 이거 5개인가 6개 남았었는데 하필이면 루치 주머니 뜨고 지랄이야 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 스크랩 먹으라 와 씨 아 안 나오네 아 안 된다 이거 아 안 된다 이거 아 안 걸린다 안 걸려 안 찍는다? 포스 존나게 안 걸리네요 드릅게 안 떤다 드릅게 안 떠 자 두 번째 희생자분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희생자분 구합니다 이건 가야지 이거는 연속 꺼내기로 한 5번 희자 야 이제 물량이 많이 안 빠지네 아까보다 아까보다 하력이 좀 죽었네 많이 자 더 두 번째 희생자분 파일의 고기 맞는데 아 어휴가 없네요. 아.. 좋았는데 안 뽑힌도 안 택혀 그냥 운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세번째 희생자분 죄송합니다 합판 가자 이제 네번째 희생자분까지 해보고 안되면은 송금 못하면 나 안 할래 이제 그냥 어 한 번에 꺼내기 한번 해보자 이걸로 뜨나 아 포즈 못 찍겠네 뜨나 아 포즈 못 찍겠네 제발 어 각이다 가나요? 포즈 가나요? 행방불명인가 보다 도망가자 개호박 네번째 희생자분 오!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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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